사실 질러 안 나온거 같은데? 이거 매너팔론 진짜 치명적으로 작용해요 어어? 허허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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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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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용호급 악마의 프러브다 가자 가자 어어어? 하하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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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! 가자 가자 여기 그리고 프러브 뒤로 가는거 여러분들 이것까지 가둡니다 이것까지 가두면 완벽해요 이것까지 가두면 진짜 완벽해 세상에 젤 완벽해 한번만 더 들어가세요 더 저 저 친구들 들어가면 들어갑습니다 어어? 되게 같이 좋았어 좋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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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좋아 좋아 이게 결국 드라본에 뭐 쌓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원소니가 누적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